머리를 엮기 전에 생각부터 카메라 그는 당신의 기백력에 반하지 않았다 반한다는거 반한다 연애할때 많이 쓰죠 연애를 하는데 상대방이 말하기를 처음에는 당신만 사랑한다 당신 밖에 없어 라고 얘기하던 사람이 요즘 들어서 데이트하자 그러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구요 또 맨정신을 대보다는 술기운에만 찾아요 전화하고 그리고 나의 감정을 수시로 무시해요 이건 반하지 않은거죠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건 사랑하지 않는겁니다 미국의 HBO 인기시스트고미 Six Sex and the City의 작가인 리즈 투칠로와 그렉 버렌트가 쓴 베스트셀러 연애의 지침서 그는 당신에게 반하지 않았다 에서는요 장밋빛 결론보다 차가운 결론으로 유명합니다 이 책은 실제 상황을 근거로 남자에 대한 여자들의 잘못된 환상을 낱낱이 보여주는데요 이러한 환상의 시작은 바로 그가 나를 좋아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분석합니다 이 작가는 냉정하게 연애심리를 파악하구요 지지부진한 청춘사업 때문에 속 끓이는 여자들이 착각과 환상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고 무심하게 짝이 없는 남자들이 알게 모르게 여자를 힘들게 한다는 것을 읽게 봐서 행복한 연애의 길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눈을 돌리면 우리의 직장생활도 일종의 연애와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연애할 때와 직장생활의 공통점 중 하나는 상대방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팀장은 나를 얼마나 아끼고 있을까 주위 사람들이 과연 나를 인정하고 있는 걸까 나의 어떤 면을 높이 사는 걸까 여기는 사무실이구요 당신은 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당신의 기획서를 당신의 제안을 13579로 띄엄띄엄보고 있다면 기획서를 읽어본 지 한나절이 지날 것만 당신에게 별다른 피드백을 주지 않는다면 회의 때는 모른 척하다가 술자리에서만 당신을 찾는다면 당신의 의견을 무시한 채 회의를 진행한다면 결론은 냉정합니다 그는 당신의 기획력에 반하지 않은 겁니다 당신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모두들 나에게 빠져들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책에 있습니다 사실은 뭐 다 맞는 얘기에요 저도 책을 보면 다 맞는 얘기인데 항상 고민하는 게 이걸 어떻게 응용할 것인가 물론 책 안에도 응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실천이죠 저는 이 녹음하는 것도 그래요 책을 볼 때는 다 실천할 것 같은데 자꾸 잊어먹으니까 이걸 녹음한 걸 자꾸 들어보면서 실천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실천할 수 있고 감명 깊었던 것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획이란 기획에 대한 정의 기획 1. 일을 꾸미어 괴함 2. 어떤 대상에 대해 그 대상의 변화를 가져올 목적을 확인하고 그 목적을 성취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행동을 설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계획은 기획을 통해 산출된 결과를 의미한다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의적인 방법을 구상하고 이에 따른 정보를 수집 구체바하고 논리를 전개해 상대방을 설득하고 목표를 이루어가는 프로세스다 기획과 기획은 기억하나 차이다 맞네요 그 치즈와 기획의 공통점이라는 글이 참 기억에 남아요 브리싱, 브리싱, 칸탈, 까망베르, 콩테, 리바로, 포르살리, 마루알, 맹스테르, 브리드모, 토무사무아, 생트몰, 크로랭, 크로탱드 샤비놀 이 불어를 잘 몰라서 발음이 욕망이네요 프랑스는 치즈의 나라라고 해도 기획도 그렇죠 기획, 기한, 컨셉, 계획, 창의성, 문제해결, 정보, 비전, 아이디어, 실행, 설득, 구체화, 목표, 논리, 구조 이런 것들을 잘 버무리는 게 기획이잖아요 프레젠테이션도 그래요 기획이나 프레젠테이션 저 이 책을 보면서 프레젠테이션과 너무 비슷하다 어차피 프레젠테이션은 좋은 기획에서 출발을 하니까 아무리 좋은 기획이 있어도 프레젠테이션을 잘해야 되잖아요 프레젠테이션 안에 기획이라는 것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좀 크게 봐요 프레젠테이션도 참 치즈처럼 여러 가지구나 이 정의만 해도 100가지가 넘는 기획을 어떻게 한마디로 이야기할까요 그렇다면 과연 기획에는 무엇인가요 식탁 위의 치즈와 책상 위의 기획을 비교해서 공통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류는 다양하지만 통책에서 무슨 치즈라 부른다 종류는 다양하지만 통책에서 무슨 기획이라고 부른다 웬만한 만찬에 빠질 수 없는 게 치즈다 웬만한 비즈니스에서 빠질 수 없는 게 기획이다 사람의 추행에 따라 좋아하는 치즈가 다르다 사람의 추행에 따라서 좋아하는 기획은 다르다 세팅된 와인에 따라 어울리는 치즈는 따로 있다 주어진 상황에 따라 어울리는 기획도 따로 있다 스펜서 존슨의 베스트셀러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미래의 치즈를 상상해보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 마음도 한결 가벼워질 테고 말이야 또 그렇게 하면 응어리져 있던 걱정은 사라지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적극적으로 생각해 낼 수 있는 거야 맞아요 자 기한의 시대입니다 기획에는 깔끔한 소리에 불구하고요 액션의 시대입니다 기획의 기본은 추진력입니다 창의력의 시대입니다 기획에는 창의력을 먹고 자나요 요즘 기획이란 꿈을 만들어가는 일 Dreamworks입니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떠올려서 그것을 구체화시키고 결국 시대에 나가는 일입니다 자 현대적인 기획은 Dreamworks의 핵심 포인트인데요 컨셉 이 컨셉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올 거예요 일단 밀어붙이기 전에 컨셉을 정해야 됩니다 이 컨셉이 잘못되면 완전 삼촌포로 가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크리에이티비티 창의성이 높은 점수를 주죠 논리의 경고보다 커뮤니케이션 일방적인 목소리보다 소통이 중요하고요 코퍼레이션 독불장검보다 상생과 협력을 통한 선택을 원합니다 컬처 좋은 기획은 기획을 넘어서 문화를 만드는 거 하고요 이런 이야기들이 이 책에 있어요 다들 보면 구체적으로 뒤에서 이런 문화, 기획, 창의석이 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참 좋은 표현이 있어요 이분이 카피바이터라서 그런지 비유를 참 잘 들어요 사람들은 왜 불꽃놀이에 열광할까 인류가 발명한 가장 짧고도 화려한 놀이 바로 불꽃놀이를 두고 하는 말이죠 불꽃놀이에 들어가는 것이 화약이잖아요 화약 약자를 쓰거든요 화약, 보약할 때 이상하지 않아요? 왜 왜 약자를 쓸까요? 이 책 보고 알았네요 화약을 만들게 된 기원이 중국 황실에서 불로장생을 위한 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성분을 조합하다가 우연하게 만들었대요 그게 먹으려고 만들다가 우연하게 만들어서 화약입니다 그래서 약자가 붙은 거네요 경축행사에 군사형 대포를 계량해서 폭죽을 소개된 것을 시작으로 중세 유럽을 건너간 불꽃놀이는 오늘날 결국 인류가 발명한 가장 짧고도 화려한 놀이가 됐습니다 불꽃놀이가 매력적인 이유는 그 시간이 지극히 짧기 때문이다 맞아요 짧기 때문이다 그러고 보면 우리 인생과 닮아있어요 우리 인생도 사실 찰나잖아요 화려한 불꽃을 꿈꾸며 살아가지만 실제로 나의 아름다운 불꽃을 하늘에 쏘아올려서 여러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프레젠테이션도 불꽃 같은 거 아닌가요? 그러면 저는 참 행복한 사람이네요 프레젠테이션을 강의하고 있으니까 강의를 먹고 사니까 진짜 사람들에게 불꽃놀이 같은 기획 불꽃놀이 같은 강의 프레젠테이션을 보여줘야겠어요 그래야 집중을 하죠 21세의 기획력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불꽃 같은 겁니다 새로운 눈으로 본 기획력의 4S 5S 스피드 6S 스피드 또 두번째 S 스파크 아이디어 세번째 S 스페셜 특별함 네번째 S 싸인 2점표입니다 순발력 아이디어 특별함 2점표 거기에 상황에 따른 우선순위를 조절해야 된다 빨라야 돼요 스피드 역시 빨라야 돼요 전달력이 빨라야 된다는 얘기죠 말이 빠른 게 아니고 스파크 스파크가 일어나야 돼요 스파크가 바짝바짝 이게 뭐야 아이디어죠 아이디어 스파크가 일어나야 돼요 스페셜 뭔가 특별해야 됩니다 특별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감동받지 않죠 자 싸인 주먹구구식보다는 제대로 된 이정표를 기대해야 됩니다 제대로 된 이정표 자 그러려면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되는데 참 못버려요 음 못버려야 되는데 20년 동안 풍수와 공간정리를 소행인의 눈으로 실용한 전문가 캐런 킹스턴은요 저소에 아무것도 못버리는 사람에서 공간을 청소하는 방법과 함께 잡동산이 청소의 놀라운 효과를 소개했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집안에 쌓여있는 잡동산이는 집안의 에너지를 침체시킨다고 합니다 이 정체된 에너지는 주인의 육체는 물론이고 정신감정까지 침체시킵니다 결국 무언가 삶의 변화를 원할 때 잡동산이를 분류하고 정리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까지 말끔히 정돈하는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기획안 너무 힘이 들은 것 같네요 자 부담은 부담을 부르죠 헤라클레스의 어깨를 버려라 헤라클레스 중공군이라고 그래요 너무 부담된 거 어깨에 힘들어갔다는 얘기죠 자 열송각 깨물어 안아픈 손가락이 있다 기획사 안에 모든 걸 다 담겠다는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결론이요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요 유난히 소론이 긴 타입 논리의 재단을 버리십시오 만약 극장에서 예고 보면 30분을 튼다면 어휴 끔찍합니다 유난히 소론이 긴 타입이 있어요 굉장히 논리적이라고 생각하거나 유머감각이 2% 부족한 스타일이 주로 많습니다 유머감각이 있어야 돼요 어린왕자의 생택지부리가 남긴 흥미로운 명언이 적혀있습니다 어린왕자에는요 완벽하다는 건 무엇하나 덧붙일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 무엇하나 뺄 수 없을 때를 말한다 이 광고 카피들이 많이 쓰이죠 공감하는 일입니다 좋은 카피 문구들 소개해드릴까요? 무언가 시작하고 싶을 때 좋은 말들 시작어 사전 아마추어 프로를 꿈꾸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누구나 처음 시작할 땐 아마추어였답니다 브레이브 브레이브 하트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현명해지려면 용감할 필요가 있답니다 우선 시작하세요 체인지 시작은 변화라는 옷을 입고 다니죠 모든 변화는 시선을 받기 마련입니다 특히 시작할 땐 더욱 그렇답니다 Just do it 행동이 없는 시작은 아를 깨지 못합니다 시작의 또 다른 이름은 끝이다 중요한 건 당신이 어떻게 시작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끝내는가라는 생각입니다 멋진 얘기잖아요 인생은 하나의 실험 이제 시작해보세요 실험이 많아질수록 당신의 삶은 더 좋아집니다 너무 늦기 전에 젓가락을 드세요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인생의 퉁퉁 풀어버릴지도 모르니까요 아 이게 알파벳 순이구나 A B C D E F G 아 체인지 DO AND FAIL GONE 역시 카페로라이터 같네요 H는 HEAL I는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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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ID 먼저 시작하세요 ID가 중복되면 그 ID와 해운 거비를 할 수 없잖아요 잘 갔다 마치네 J는 JOIN 혼자 시작하기 두렵다구요 그럼 주위 사람과 함께 시작해보세요 W는 WING 영화 아름다운 비행을 보셨나요? 세이들의 나게 칠 생각해보세요 시간이 걸리는 시작도 있어요 X X-Ray 시작할 때는 끝을 속시원히 알 수 있다면 아마 시작하는 삶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와우 Z는 뭘로 할까? Z 참 단어별로 없거든요 Z로 시작하는 거 네 졸라맨이에요 졸라맨 처음 개인의 취미에서 탄생한 가느다란 몸매 시작은 가늘었지만 지금은 선굴군 대표 캐릭터랍니다 이야 기발하네요 음 기획 전문가답습니다 생각하는 사람 잡생각하는 사람 생각을 짠하는 괴로움이란 실와락이 걸치지 않는 186cm의 건강한 남자가 오른손으로 턱을 권채하여 무언가 생각에 빠져있습니다 120여 년째 생각에 빠져있는 이 사람 바로 로댕의 명작 생각하는 사람이죠 실제로 생각하는 사람은 로댕의 대작 지옥의 문 중앙에 있는 인물인데요 지옥의 몸을 내던지기 전에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인간의 내명을 긴장감 있게 표현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생각하는 사람에게 생각하는 일이란 꽤 괴로운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선 생각하는 사람과 잡생각하는 사람을 좀 구매를 해볼까요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의 자신 혹은 주어진 문제를 객관적인 눈으로 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진짜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뭐지? 이건 말았지 이게 진짜 목적이야 우리 회사의 위치를 잘 생각해보자 일괄적인 잣대를 적용하기엔 조건이 너무 다른 것 같군 이에 반해서 잡생각하는 사람은 분위기를 먼저 떠올립니다 부장님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어떤 거였더라? 이거 저번에 최과장님이 얘기했던 건데 엄청 깨졌던데 눈치보기에서 시작하거나 이번 거에서 뭔가 보여줘야 해 전부님이 관심 있는 일이라 잘만 하면 꽤 칭찬받겠는 걸 제사보다 제밥에 더 쏠리는 경우죠 두 번째 생각하는 사람은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프로젝트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을 받으면 일단 정확하게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부터 체크합니다 학창시절로 따지면 시험 문제의 의도가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객관식인지 주관식인지 어떤 문제가 배점이 높은지 알고 시험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 잡생각하는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는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이 끝나도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말하지 못할 뿐더러 시험 문제의 파악보다 주변에 도는 분위기 파악에 더 열심입니다 왜 내 고민엔 영양가가 없을까? 현재 중국어에는 생각하는 것에 관해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뇌즙을 짜다 이게 뭐예요? 고진, 감내 대단하죠? 뇌즙을 짠다는 얘기잖아요 그야말로 뇌즙을 짠 정도로 심사숙고한다는 의미죠 동서양을 막론하고 생각을 짠하는 일은 분명 어렵고 괴로운 이름이 분명합니다 생각을 짠다는 거 정말 어렵죠 자, 2번 역은 기획력 2번 역은 기획력 고정관님은 두고 내리십시오 기획력, 기획력 자, 우선 역 얘기를 했으니까 기찻길 얘기를 좀 해볼까요? 어... 기차 레일과 레일 사이의 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기원대 기차의 두 레일은 1435mm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1500mm도 아니고 1450mm도 아니고 1435mm네 당시 측량기사가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숫자도 아닐텐데 아무튼 중요한 수치치고는 뭔가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서양식으로 계산하면 더 복잡해져요 4피트하고 8과 2분의 1인치입니다 이유를 알리면 이래요 고대 로마의 전차는 말 두 마리를 메워서 끌었고요 그래서 로마인들은 도로를 닦을 때 말 두 마리가 나란히 달릴 수 있는 거리를 그 폭으로 정했는데요 그 도로의 폭이 이후 마차와 바퀴 사이의 거리를 결정짓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1825년 영국에서 처음 철도를 보수할 때도 마차를 말드는 도구와 연장을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기차 솔로폭은 1435mm로 정해졌다는 겁니다 이게 원래 그런 거죠 원래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어요 각국 사정에 따라 다른 궤죽을 씁니다 러시아는 1524mm 광궤죽 일본은 1067mm의 협계를 씁니다 우리나라는요 모두 표준궤관을 사용합니다 1435mm 음... 여기서 엉뚱한 질문 하나 세계 표준도 좋지만 우리도 1435mm만큼 정해진 방식대로만 살아가는 건 아닐까요? 이번엔 예를 들면 기획력 내릴 준비를 저둘러볼까요? 원래 그렇게 라는 말은 참 힘이 셉니다 선배님 저 캐비닛의 오래된 파일은 어떻게 정리할까요? 어 그냥 놔둬 원래 그렇게 있었어 대리님 주간 업무배의 양식이 실제 업무 내용을 적기에는 적절하지 않은데 제가 새로만 한번 만들어 볼까요? 아 뭐 그런 일을 하려고 그래 내가 신입 때 돌았어 원래 그렇게 했어 자 뭐든지 원래 그렇게 했어 자 원래 그렇게 했어 원래라는 게 어디 있을까요? 원래라는 건 없습니다 직장인의 유형에 따른 고정관념을 보면요 자 첫 번째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된다 두 번째 발상의 전화를 해야 된다 세 번째 뒤집어 거꾸로 생각하는 역발상을 해야 된다 이게 마치 쉽습니까? 뒤집는다는 게 사람들에게는 예정관념이 있어요 원래 그렇게 라며 모든 것은 원래 그렇게 예정돼 있고 예정돼 있었다고 인정하는 타입이고요 자 부정관념이 있습니다 그게 되겠어? 라면서 모든 것을 부정하는 타입 자 수정관념이 있습니다 그땐 그랬지만 이라며 손바닥 뒤집듯이 생각을 자주 뒤집는 스타일이죠 귀가 얇은 사람들이 예정관념이 있어요 미워도 다시 한번 내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타입입니다 좋게 말해서 온고지신이지 나쁘게 말하는 과거에 집착하는 유형입니다 자 무정관념입니다 무조건 바꿔 기존의 것을 무조건 부정하고 바꿔버리자는 타입 이것도 문제가 있죠 이런 것들은 버려야 됩니다 머리를 감기 전에 생각부터 감아라 함께합니다 지금 좀 잡음이 들릴 거예요 그 이유는 이게 차 아닙니다 이동하면서 지금 녹음하고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이해해 주십시오 굳이 굳어버린 생각과 이별할 때 필요한 말들 고정관념 고별화사전 역시 이것도 A부터 Z까지 있는데 참 이거 한번 해봐도 좋겠어요 우리도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의 하는 일에 사전을 만드는 거죠 사전 갖다 놓고 뒤지면서 이것도 창의력을 훈련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도 쇼호스트 A부터 Z까지 예전에 썼던 기억이 나는데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때 하루 종일 고민해서 썼는데 여기 고정어 고정관념에 대한 고별화사전인데 다 할 필요 없이 D를 보니까 좀 좋네요 딜리트 딜리트 지금까지 해온 게 하나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구요 무조건 지우고 바꿔야 한다는 고정관념도 고정관념일지 모릅니다 그쵸 E는요 ears 귀가 얇다라는 표현 아시죠 자신의 생각만 고집하는 것도 고정관념이지만 남의 말만 너무 따르는 것도 피곤한 고정관념일 수 있습니다 H habit 술 담배보다 끊기 어려운 게 있어요 고정관념만큼 바꾸기 힘든 습관도 없다는 거 아시죠 아 맞아요 그 다음에 N 들어갑니다 누드 누드 누드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누드 고정관념의 누드 차이는요 인간의 벗은 몸이 아름다운 이유는 주머니가 없기 때문이라죠 지금 구석구석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을 꺼내보세요 이번에는 P 포마토 포마토 하세요 포마토 열매는 토마토인데 뿌리는 감자인 거 한 번에 두 가지를 얻을 수 있는 포마토 아이디어의 시작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의 조합일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Q 퀘스천 고정관념 탈출의 기본은 질문이죠 왜 그래야만 될까 라는 질문이 1단계 왜 이건 안될까 라는 질문이 2단계입니다 V Vegetable 늘 고기만 드신다구요 고정관념은 늘 한 가지 생각만 먹는답니다 이젠 야채로 골고루 드세요 어 맞아요 참 노력한 흔적이 보이는 책입니다 자 순발력이 있어야겠죠 기획을 잘하고 또 직장생활을 잘하려면 타고난 순발력은 없어요 흔히 순발력이 있는 사람을 칭찬할 때 타고난 거 아니야 라고 칭찬할지 모르겠는데 타고난 건 없습니다 순발력의 기본은 말솜씨가 아니라 생각하는 방식이며 즉흥적인 센스가 아니라 평소의 경험과 지식에서 출발합니다 마치 도서관의 서가를 머릿속에 꿰고 있는 사서가 방문객이 원하는 책을 금방 찾아준다거나 하는 것들 이런 것도 순발력이죠 그렇죠 비디오디에이저에서도 그렇구요 원하는 비디오를 그냥 한 번에 찾아주잖아요 교통상황에 따라서 손님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빠른 길로 안내하는 운행하는 택시기사가 있다고 칩시다 길을 잘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번뜩이는 센스만으로 빠른 길을 찾아갈 수는 없죠 근력이 힘의 문제라면 순발력이란 속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신은 평소 알고 있던 지식과 정보를 모아서 결정적인 순간에 빠른 속도로 무언가를 뽑아낼 때 순발력은 가공할 만한 파괴력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순발력이 있는 사람은요 새로운 정보를 보고 마음에 들면 이건 지금은 아니지만 이럴 때 쓰면 딱이겠군 이러면서 기억 속에 담아두거나 메모해두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엔 자꾸 잊어먹고 몇 가지 정보를 담아둬도 딱히 적용시킬 일을 만나기가 어려울지 몰라요 하지만 이런 습관이 쌓이면 어느 순간 어떤 주문에도 대응할 수 있는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순발력이 부족한 사람은 그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을 너무 의식해요 내가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라는 생각을 버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순발력의 파워는 나 자신이 남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나오는 법입니다 흔히 보면 직장에서 팀장이 급할 때 찾는 사람이 있죠 꼭 급할 때는 그 사람만 찾아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순발력이 있다고 칭찬하는 이유 중에 한다는 말귀를 잘 알아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발력 없는 사람들은 눈치가 없어요 눈치가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순발력의 기본은 어디에서 시작해야 할지 그리고 상대방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데서 출발합니다 흔히 순발력이라고 하면 짧은 시간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보면 순발력의 숨겨진 능력은 조합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당신이 지구상에 없었던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생각에 빠져있는 순간 누군가는 기존에 나와있던 아이디어를 보태거나 빼는 방식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누가 더 빠를 것인가는 참여가 문제죠 조합할 줄 아는 눈을 가지는 것도 순발력의 기본입니다 그 플라시버 효과라고 있잖아요 다 아시죠 그 위약이라고 하죠 위약 환자에게 밀가루를 주면서 약이라고 설명하면 실제 약과 같은 효과를 내는 거요 사람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이 플라시버 라는 뜻이 라틴어로 만족시키는 또는 즐겁게 하자 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플라시버 효과를 주는 거죠 어 나는 아이디어가 넘치는 사람이야 나는 참 뭔가 잘 되는 사람이야 라고 자꾸 자기 자신에게 플라시버 효과를 주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주는 거죠 왠지 그 사람이 내는 아이디어는 좋은 것 같다는 생각 그 사람이 참여하면 뭔가 잘 될 것 같다는 기대 바로 이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플라시버 효과입니다 반대인 경우가 있어요 노시버 효과라 그러는데 노시버 효과 당신을 해칠 것이다 라는 라틴어의 언어에서 비롯된 겁니다 이 말만 들어도 막 조찰할까 생각이 들죠 당신을 해칠 것이다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그 사람 별로 아이디어 있겠어 그 사람이 하는 게 뭐 다 그렇지 뭐 라고 생각한다면 실제로 그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어쩌다가 잘하면 한 번 반짝이 거겠지 라고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한 번 굳어지면 여가에서 회복될 수 없는 게 기대감이죠 어떻게 하면 기대감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 다 아는 얘기입니다 지금 뭐 이 책에 써있는 얘기나 지금 제가 읽어도 다 아는 얘기예요 근데 과연 그렇게 하는가 라는 거죠 다시 한 번 아는 얘기를 실체하는 건 어떨까요 해지기 전에 한 걸음만 더 걸어라 옛날에 만화를 좋아하던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은 만화계에 입문해서 문화생 생활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 만화계에는 그보다 훨씬 만화를 잘 그리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어느 날 소년은 시키는 거에 하나 더 하는 사람 누구랑 일하고 싶으시겠어요 당연한데 시키는 것만 하죠 정교한 순발력이 기대감을 배가시킨다 자 옛날만 해도 럭비공 같은 인재상이 많이 거련됐습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이 자유분방한 사고를 지닌 신세대를 좋은 인재로 짓던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은 아닙니다 문제는요 어디로 너무 튈지 모른다는 거예요 잘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죠 독창적인 것은 인정해주지만 주어진 시간은 한정돼 있고 필수 조건 또한 정해져 있는데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아이디어를 낸거나 너무 늦게 아이디어가 나오면 소용없죠 그럴 때마다 탁구공이 떠오릅니다 탁구공과 럭비공은 크기는 물론 모양새도 다르죠 그런데 순발력이라는 관점에서 탁구공을 럭비공과 비교해보면 상당히 재미있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넓은 그라운드에서 날아다니는 럭비공과 달리요 탁구공은 아주 조그만 테이블을 해서 해야 돼요 거기서 밖으로 나가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상대가 원하는 답에 더욱 가깝게 정교하게 맞춘다는 것 그리고 반응속도는 럭비공에 비해서 무지하게 빠르죠 그래서 탁구공 같은 인자가 돼야 된다 자 한비야 얘기가 있어요 한비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완벽한 지도자가 있어야 길을 아니 완벽한 지도가 있어야 길을 떠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얼마나 많은 곳을 갔어요 그런데 과연 완벽한 지도가 있는 곳만 한비야는 갔을까요 아니기 때문에 우린 그녀를 기억하는 거겠죠 그녀는 손에 아무것도 주지 않고 여행을 했습니다 지구를 세 바퀴 반이나 도는 동안에 그녀에겐 남이 만들어준 완벽한 지도가 아니라 자신의 머릿속에 그린 자신감이라는 지도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겠죠 정답을 한 번에 맞추기란 어렵다 정답보다 if로 시작하라 right이라고 묻지 말고 if라고 상상하라 괜찮은 것 같아요 이 말 생각에 발동이 늦게 걸리는 대부분의 이유는 이게 맞을까 하고 고민하다가 진도를 별로 못 나가는 거죠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 대안은 바로 if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if식 사고법의 기본은 한 번에 완벽한 정답을 맞추기란 어렵다는 데서 출발합니다 처음부터 토시아나 소주점하나 틀리지 않는 정답을 맞춰보겠다는 마음으로는 한 발자국도 진도를 나갈 수 없기 때문인데요 우선 만약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식으로 생각해보면서 하나하나의 전략적인 가설을 검증해보는 방식입니다 이 사고법의 좋은 점은 막막하면 막막할수록 생각을 시작하고 그 갈래를 확장시켜 나가는 점입니다 자 쭉 넘어가서 자 인생의 키워드 게임 저는 이 글이 참 가슴에 와닿았고 요건 제가 꼭 실천해볼 겁니다 이 키워드 게임 영업의 이범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연기의 키워드는 인간이고 휴먼해집니다 인생의 키워드 게임 인생의 키워드 게임 옷이 중요할까 약상자가 중요할까 언제부터 인터넷에는 이런 게임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의 키워드 게임 또 인생과 키워드라는 제목이 붙어서 있어서 보는 사람마다 꼭 한 번쯤 이 게임을 해보게 됩니다 필요한 건 종이와 필기 도구 그런 약관의 생각입니다 자 이제 게임을 시작해볼까요 자 첫 번째 자 한번 해보세요 자 필기 도구 종이 놓고 아니면 스마트폰에 있는 메모장을 펼쳐놓고 해보는 겁니다 만약 무인도에 가게 된다면 꼭 가지고 가야 할 품목 16개를 생각나는 순서대로 종이에 적은 다음에 번호를 맡깁니다 흥미로운 건 실제로 해보면 가지고 가야 할 품목 16개가 선뜻 떠오르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참가자들이 당황합니다 지금 16개를 써보세요 자 다 적었으면 자 다 적었으면 1번과 2번 또 3번과 4번 5번과 6번식으로 두 개씩 짝을 짓습니다 그리고 짝지어진 두 가지의 공통점 혹은 연상되는 단어나 문장을 생각해서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옷과 침낭이라면 이 둘의 공통점은 뭐죠? 옷과 침낭 편안하다 편안하다 이렇게 하죠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 16개의 품목은 8개의 단어 또는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일단 뭐 순서대로 그냥 적힌 거를 무작위로 정리해 보는 거예요 그럼 8개의 단어가 되겠죠 문장이 되거나 자 정리된 8개를 차례대로 다시 2개씩 짝지어서 4개의 단어 또는 문장으로 이것을 다시 2개로 다시 1개로 만듭니다 어려울 것 같지만 막상 해보면 어렵지 않아요 마지막에 나온 1개의 단어 또는 문장이 당신이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 인생의 키워드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단계 뭐 진실 꿈 낭만 자 어차피 여러분이 생각한 16개의 품목에는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거잖아요 나의 어떤 그 인생의 키워드인 거죠 그럼 몇 개 키워드를 알고 계십니까 음 개그콘서트 개인파산 광고 금연 꽃미남 누드 대안교육 동거 디지털카메라 로또 마리아 마라톤 중간중간 인터넷 소설 자원봉사 저작권 뭐 픽션 팩 비즈니스 팻 비즈니스 포로노그라피 포털 표절 프로슈머 가라다수 누르지게 써본건데 이 단어들은 21세기 문화 키워드 100 한국 출판 마케팅 연구소에서 소개한 대한민국 문화를 대표하는 100개의 키워드 중 일부입니다 키워드 키워드가 뭐야 참 중요하잖아요 키워드가 뭐야 기획력을 키워주는 키워드 키우기 굳이 흔히 기획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 보통 이렇게 말하고 합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어쩜 그렇게 말을 잘해요 어떻게 그런 말을 뽑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찬찬히 뜯어보면 이런 감탄은 키워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기획력 있어 보이는 사람은 대부분 키워드를 잘 꿰고 있는 사람인 경우가 많은 거죠 옛날에는 목소리 큰 사람 이긴다는 말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열쇠를 놓고 키워드도 있던 이야기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찾은 키워드 하나 잘 뽑아낸 키워드 하나가 목소리 큰 사람을 이기는 게 요즘 키워드 시대죠 어떻게 키워드를 키울까요 일상에서 키워드를 뽑는 습관부터 길어야 됩니다 또 키워드를 모아주는 폴드를 키우는 거예요 또 조합할 줄 아는 눈을 키워야 됩니다 자 이 책에서 정말 공감하는 부분 나중에 강의할 때도 좀 써먹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실패는 뭐 성공의 어머니다 뭐 어쩌고 뭐 이런 얘기 많죠 공감 잘 안되시잖아요 근데 미국의 미시간주의 앤하버에 가보면 아주 특별한 박물관이 있어요 실패 박물관 근데 원래는 아닌데 원래는 NPW 뉴 프로덕트 웍스라는 것인데 사실은 내용을 보면 실패 박물관이에요 세계 각국에서 수집된 7만여 점의 실패 상품들이 빼곡히 전시되어 있는데요 그 안쪽에 특별히 전시된 미국 역사상 최악의 실패작들은 관람회의 때 눈길 끌기에 충분합니다 자 연기 안나는 담배가 있었네요 RJ 레너드사는요 무연 담배인 프리미어를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담배를 피우는 매력 중 하나가 연기를 바라보는 것임을 간과한 거예요 이를 무시한 이 상품은 시장에서 대패했습니다 오히려 비흡연자들의 관심이 더 높았다 그래요 출시한지 채 1년도 못돼서 지장에서 영원히 사라진 전설 속의 담배입니다 얼마나 이거 만든다고 고생했을까 쓸데없는 짓을 했네 자 무쇠콜라 펩시콜라의 야심작 무쇠콜라 크리스탈 펩시 이것도 대표적인 실패작입니다 콜라라고 하면 흑갈색 음료라고 100년 가까이 믿어왔던 소비자들의 고정관념은 생각보다 높았어요 스프레이식 치아 데일리매틱스 사가 개발한 어린이용 스프레이식 치아 닥터케어 이 치약은 쓰기 편하고 위생적이라며 대대적으로 광고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구매자인 부모들은 누르기만 하면 쫙 나오는 스프레이 타입인 이 치약이 아이들 손에 쥐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맨날 먹을 거 아니에요 반짝이는 아이디어만 믿었다가 실패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죠 또 성인용 간편식 유아용 이유식 전문기업인 거버가 성인을 대상으로 선무인 단편식 싱글스 채소와 야채 육류 요리 등을 병에 담아서 언제 어디에서나 간편하게 먹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이 제품은 나쁜 맛은 아니지만 유아용 이유식 병에 넣어서 파는 방식 때문에 대부분의 성인들에게 거부 마음을 주어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야 이런 박물관 참 좋겠네요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자 21세기는 승자의 게임이 아니라 패자 게임의 시대다 패자 신약이나 신물질을 개발하려면 평균 12,000번의 실패를 거쳐야 한다 석유탐사 때도 최소한 25번은 실패해야 비로소 하나의 유정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실패란 더 큰 성공을 위한 신의 선물이라고 자식이 많을 수 있겠습니다 자 문화와 감성시대에서 살아남기라는 챕터 5로 넘어갑니다 인문학이 중요한 시대죠 1920년에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UCLA 대학의 강의실에서는요 야간학부의 해부학 수업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이 수업에는 유난히 눈길을 끄는 학생이 있었어요 크지 않은 키에 이탈리아 억양이 또렷한 이 학생은 모두가 짚고 넘어갔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교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지친 거야 이제 교수가 그 집요함 때문에 아니 자네는 왜 그렇게 뼈에 관심이 많다 학생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구두 만드는 사람인데요 사람들의 발에 무척 관심이 많거든요 교수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말했어요 저는 여기는 대학교 강의실이라네 발이 아니라 머리를 써야 하는 곳이지 한바탕 웃음바탕가 됐어요 학생들의 얼굴은 화끈거렸지만 학생의 얼굴은 화끈거렸지만 그는 수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에 교수를 비롯한 모든 수강생은 이 학생의 진가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이 학생이 만드는 구두를 가지고 싶어했기 때문입니다 그 학생의 이름은 바로 살바토레 페라가모입니다 세계적인 명품 패션 브레이드인 페라가모를 만든 그 주인공이에요 그는 이탈리아의 모니토라는 시골 마을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구두점 연습공 생활을 시작으로 미국에 건너와서 구두 하나로 세계 정상에 우뚝 선 사람입니다 가난 때문에 배움의 기회를 갖지 못했던 그는 돈을 좀 버니까 왜냐하면 헐리우드에서 구두가게라는 데 너무 엄청 인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더 잘 만들고 싶어서 영어 공부에 매달렸고 강의를 들을 정도로 영어 실력이 좋아지자 대학의 야간학부에 등록했고요 우선 수강 신청한 과목의 해부학이었습니다 그들의 단골 고객이 대부분 헐리우드 영화 배우였대요 카메라 앞에서 장시간 쓰달리는 배우들의 발을 보고 그는 착용감이 뛰어난 구두의 필요성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는 해부학 수업을 통해서 사람이 똑바로 서 있으면 체중이 2인치 정도의 면적에 불과한 발에 중심이 쏠린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결국 구두 바닥에 장심을 박아서 발바닥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처음으로 만들어서 구두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구두 하나로 세계 정상에선 그에게 발에 관한 여러 가지 교양과 지식은 든든한 베이스 캠프가 되어준 거죠 그의 자서전 꿈을 꾸는 구두장이라는 책이 있는 내용이에요 의사 외과의사 페라가 뭐라고 해둘 정도로 의학 서적을 박물케 하는 발에 관한 지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발이고 신발이라는 철학을 평성 실체하는 그는 자서전에서 해부학 수업을 배운 후에 소금 이렇게 전했습니다 나는 나의 디자인 감각이나 스타일 혹은 솜씨가 아니라 내가 만든 구두를 신은 수백만 명의 고객이 느끼는 발의 편안함에서 행복을 발견했다 그가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혹시 80년 전 사람들처럼 조금만 걸어도 티눈이 생기고 금방 피곤해지는 구두를 신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베이스 캠프 얘기를 했잖아요 베이스 캠프 산악 등산하고도 비교를 많이 하는데요 그러려면 셀파가 있잖아요 등산을 할 때 에베레스타로 올라오면 이 셀파가 바로 인문학적 교양입니다 단편적으로 보면 업무나 프로젝트와 별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오랜 기간 쌓아온 인문학적인 교양은 정상 정복을 위한 든든한 힘이 됩니다 현대는 고감성과 문화의 시대죠 인문학적인 교양은 등반에 출발해서 베이스 캠프 설치 그리고 최종 정상 도전까지 언제나 든든한 셀파가 됩니다 업무에 관한 지식을 짊어지고 나홀로 등반에 나서는 건 옛날 얘기죠 요즘엔 다양한 교양과 지식을 짊어진 셀파 여러 명이 함께 정상에 올라야 됩니다 김효석의 하루일책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알람 눌러주세요 그럼 매일 올라오는 영상을 자동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김효석의 하루일책 도움이 되셨습니다